신과 함께 전 3권 애니북스에서 편했습니다. 2010년 독자 만화대상과 온라인 만화상을 수상한 저자의 작품입니다. 이번 신화편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 각색해 전편들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6개의 신화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일시켰습니다. 한국 신화라는 참신한 소재와 함께 유머코드를 맛깔나게 곁들여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